둘 셋 꼬 빼요 안 빼기 이 거다 안 빼기 이 거다 이놈아 오늘은 둘 차라리 뺄 집이 아니고 메론이랑 강아지들 뒤쪽으로 이 숲에 꼭 시키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코로나 냄새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까고 치즈 왔다 난이 뱉다 이제 더 못 맞았지 애기라가지고 뭐해 너무 귀여워 아직까지 몸이 잘 나니까 더 싫어하는게 원래 처음까지 엄청 많이 엄청 처음에 치즈 온다 치즈 오른데 치즈 내 주로 좀 줘요 안녕 안녕 지금 똥꼬 웃고 있는데 치즈가 치즈 똥꼬 방송입니다 치즈 똥꼬 방송 잠깐만 이거 드릴게 없나 반아 앉아 아니 어디 올라가 너 손 손 줄거야 손 안 됐어 간식이 너야다 설탕이 설탕이 나 설탕이 나 니 먹으면 된다 반해 그만 먹어라 기다려 기다려 치즈 똥꼬 모인다 근데 몰라 기다려 끝 치즈 잘 보이나 앉아 아직 화면이 안 밖에서 모르겠다 화면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피씨가 어딘가 모르겠다 난리다 지금 왜왜왜 죽게 죽게 다음이 너네 차례다 마지막 주인공이 너네 차례다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아 기다려 기다려 슈 슈 슈 슈 그대론가 슈 짠 달려라 나한테 나한테 여기 여기 흐흐흐 돌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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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갖고 간다 애들이 뭐야 물이 뚝뚝뚝 라떼 아우 이거 없었다 씹 있는데 또 가져온다 막 잠시 후에 대체 철라 올라와서 먹어봐 욕심쟁이 제 손가락에 먹는거야 밑에 있는데 어디 밑에? 아 집주그리는데 어 얘 욕심 많다니까 요새에 이런다니까 왜 왜? 통 노리지마 두 달간식은 뭐지? 닭고기인가? 오징어예요 오징어 왜 오징어 안 자른거? 나 또 요새면 이걸 뜯어먹는게 그니까 아 도차대 뺏어졌나 아 도차대 뺏어졌나 안 빼기꺼다 안 빼기꺼다 이놈아 오징어 그냥 뺏어졌나 당황 오징어 그냥 뺏어졌나 천천히 먹지마라 남편 또 안되라 빨리 천천히 먹자 도차대 뺏어졌나 여신을 여행 도차대 뺏어졌나 오징어를 먹는 수단에 오징어를 뺏어버렸어 뭐였지? 오징어를 먹고 있는 수단에 오징어를 뺏어버렸어 없어 이제 없지롱 벌써 없어 그 돈이 한대 진짜 없지롱 오늘은 오징어도 오징어도